안녕하세요. 와인 강사 김교동입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화이트 와인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앞에 보시면 화이트 와인을 고를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포도 품종이고요. 두 번째가 국가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쉽게 와인을 고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둬야 되는 게 포도 품종인데 왜 포도 품종을 알아야지 와인을 고를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쉬운 예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포도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거봉이라든지 아니면 청포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사실 각각의 맛이 좀 다른 것처럼 와인을 만드는 포도 같은 경우도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맛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와인이 무거운지 혹은 떫은지 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포도 품종을 이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와인 고를 때 굉장히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가가 있는데 국가는 한번 화면을 보면서 바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국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세계, 두 번째가 구세계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와인을 고를 때 이걸 알아야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우선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각각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구세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와인이 생산했던 국가들을 저희가 구세계 와인 국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같은 유럽에서 나오는 와인 생산 국가들을 저희가 구세계 와인 국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반면에 요즘에 와인이 생산했던 국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칠레 이런 국가의 와인들을 저희가 신세계 와인 국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왜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제가 질문 한 개를 드려볼게요. 우선 신세계와 구세계 중에 어디가 평균적으로 더울까요? 제가 3천번 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신세계 와인 국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와인을 고를 때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제가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포도를 키우려면 아무래도 온도가 높은 쪽이 훨씬 더 포도를 키우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포도가 훨씬 더 잘 익기 때문에 잘 익은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향이나 이런 풍미가 훨씬 더 강하겠죠. 그래서 내가 향의 풍미가 강한 와인을 원한다면 신세계 쪽 와인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내 취향에 맞는 와인을 선택하기 유리하시고요. 반면에 향이 좀 잔잔한 느낌의 와인을 원한다면 이제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 같은 와인을 선택하시면 확률적으로 내 취향에 맞는 와인을 선택하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국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지 내 취향에 조금 더 맞는 와인을 선택이 가능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화이트 포도 품종은 샤르도네인데요. 이 샤르도네를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와인 용어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드라이라고 하는 용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닌감이라고 하는 용어고 세 번째가 바디감이에요. 우선 드라이가 뭔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 드라이는 거의 다이지 않은 거를 저희가 드라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위트한 와인의 반대말이 드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와인샵에 갔을 때 거기 와인을 판매하시는 분이 혹시 드라이하 와인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조금 더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런 와인 용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조금 친숙할 수는 없는데 이제 탄닌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닌감은 저희가 텁텁한 감을 먹어서 느낄 수 있는 텁텁한 느낌, 떫은 느낌을 저희가 탄닌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바디감이에요. 바디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커피나 이런 데서 좀 들어봤을 법 하거든요. 근데 바디감은 이제 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감이 가벼운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바디감이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고 질감이 좀 무거운 느낌은 이제 바디감이 무겁다라고 표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걸 좀 쉬운 예로 알려드리면 저희가 물에 가까운 질감을 바디감이 좀 가볍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바디감이 좀 무거운 느낌을 보통 우유라든지 당근 주스 같은 데서 그런 질감을 보통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와인 용어 이제 세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포도 품종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샤르도네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요. 이 샤르도네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라벨에 크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라벨에 써져 있는 포도 품종을 보고 이 와인의 맛과 향 이런 거에 대해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징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바디감, 질감은 조금 더 걸쭉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샤르도네들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도인데요. 신맛이죠. 신맛 같은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질감이 무겁고 신맛이 그렇게 높지 않은 느낌을 원한다면 샤르도네라고 하는 품종이 써있는 와인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내 입맛에 맞는 와인 선택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향 부분이 있는데 향은 전반적으로 조금 동글동글한 과일향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복숭아 같은 핵가루의 향들을 주로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샤르도네라고 하는 품종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신세계, 구세계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향의 풍미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면 향의 풍미가 좀 강한 느낌을 원한다면 이제 신세계 쪽 와인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내 취향이 맞는 와인의 선택이 가능하실 거고요. 반면에 구세계 같은 경우는 약간 향이 은은한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향의 느낌이 강하지 않은 좀 은은하고 섬세한 향을 원한다면 이제 신세계보다는 구세계 쪽 와인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포도 품종은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이 소비뇽 블랑은 굉장히 간단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벼운 바디감, 쉽게 말하면 질감이 가볍다라는 얘기죠. 좀 물에 가까운 질감을 가졌고요. 그리고 신맛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신맛을 좋아하시는 어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와인을 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신맛을 좀 싫어하는 어르신 분들이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 와인을 피해주시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향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큼한 과일 향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몬, 라임, 뭐 약간 풋사가 같은 향을 느낄 수 있는 게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포도 품종의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을 보시면 소비뇽 블랑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런 와인을 보신다면 이 와인은 조금 상큼한 향을 느낄 수 있고 맛도 좀 상큼하고 좀 가벼운 질감을 가졌겠구나라고 추측하시면 이 와인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포도 품종은 리슬링이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고요. 리슬링은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이트 포도 품종이에요. 그래서 독일 리슬링은 어떤 맛과 풍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전반적으로 바디감은 그렇게 높지 않은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신맛, 저희가 알고 있는 신맛에 약간 침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느낌을 산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산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리슬링이라고 하고 있는 포도 품종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맛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맛이 있어가지고 약간 새콤달콤한 맛을 원하시는 어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와인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 같은 경우는 약간 잘링의 복숭아라든지 아니면 약간 휘발성 뉘앙스 향 그리고 부식돌 같은 약간 돌 냄새 같은 게 좀 느껴지는데 이런 향들이 좀 강하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약했을 경우는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로 아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맛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와인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 말고 이제 국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인 9세기 국가는 이제 독일이고요. 반면에 신세계에서 대표적인 국가는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의 풍미가 좀 다르지만 섬세하고 우아한 느낌의 와인을 원하신다면 독일에서 나오는 리슬링 와인을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향이 풍부하고 조금 강한 느낌의 와인을 원하신다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리슬링 와인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이름을 한번 제가 불러드리면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개브르츠 트라미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개브르츠 트라미너라고 하는 포도 품종인데요. 제가 굉장히 생소한 포도 품종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생소하지만 굉장히 맛있고 향이 풍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성분들이 보통 많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 품종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품종은 프랑스 알자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포도 품종이고요. 맛 같은 경우는 이제 질감이 굉장히 무거운 질감을 가지고 있고 신맛이 좀 낮은 게 단점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단맛도 있고 약간 씁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선호하실 만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향 같은 경우는 리치라든지 말린 장미 같은 굉장히 아로마틱한 향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에서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향이 풍부한 스타일의 이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계, 구세계 사실 구분할 필요 없이 굉장히 향이 풍부한 타입의 포도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느낌의 와인을 좀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에 가셔가지고 혹시 개베르츠 트라미너라고 하는 이제 라벨로 표기된 게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와인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오늘 배웠던 화이트 품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와인을 골라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레스토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같이 오신 분이 어떤 취향의 와인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와인을 고를 때는 뭐 소믈리에 분이나 아니면 와인샵 뭐 매니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와인을 골라야 되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보통 포도 품종과 선호하는 국가를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와인을 잘 추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조금 더 와인에 대한 내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방법을 가지고 와인을 사는 법,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거를 좀 기획하게 된 이유가 이제 보통 와인의 포도 품종 국가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와인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와인을 전혀 모르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와인이 향이 진한지 약한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와인을 사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와인을 사고 파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아래 보시면 향의 강도가 써 있는데 향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더 내가 선호하는 와인인지 아닌지 좀 손쉽게 구분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향이 풍부하면 구색일까요? 신색일까요? 네. 제가 한 3초 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신색의 와인이고요. 포도가 아무래도 잘렸기 때문에 향의 풍미가 훨씬 더 풍부한 와인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웠던 포도 품종 있죠. 바디감이 좀 무거웠던 이제 화이트 품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3초 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바디감이 무거웠던 품종은 샤르도네. 그리고 이름이 굉장히 어려웠던 개브르츠 트라미너라고 하는 품종. 이 두 가지가 바디감이 무겁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떫은 느낌은 보통 레드와인에서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화이트에서는 뺄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맛이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신맛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산도가 높았던 화이트 품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답은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응용해서 와인을 고른다면 훨씬 더 내가 취향에 맞는 와인을 고르는 게 쉬우실 거예요. 네. 그 세 번째 방법 기억나시나요? 향의 강도, 신맛의 정도, 떫은 느낌, 그리고 질감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앞에 있는 와인에 대해서 한번 골라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앞에 있는 와인 라벨을 보시면 첫 번째 와인은 샤르도네의 와인이고요. 두 번째 와인은 소비뇽 블랑이라고 써져 있는 화이트 품종의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내가 어떤 스타일의 와인을 좋아하는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게임처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떤 스타일의 와인을 좋아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저희가 앞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을 정확히만 기억하신다면 제가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판단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우선 저는 향이 풍부한 화이트 와인이 마시고 싶고요. 그리고 신맛이 너무 강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적당한 중간 정도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향이나 이런 느낌은 좀 상큼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잘 익은 과일 향?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복숭아 같은 뉘앙스 향이 느껴지는 화이트 와인을 마시고 싶어요. 과연 제가 어떤 와인을 좋아할까요? 제가 3초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저는 샤르도네 좋아할까요? 아니면 소비뇽 블랑을 좋아할까요? 정답은 샤르도네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있는 샤르도네 와인은 신세계 와인 국가이고요. 신세계 와인 국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포도가 잘 익기 때문에 잘 익은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샤르도네라고 하는 품종 자체가 신맛이 높지 않고 질감이 무거운 스타일의 와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있는 와인, 베린저, 나파벨리, 샤르도네 와인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별거 아니지만 이런 신맛이라든지 질감, 향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내가 어떤 취향의 와인을 좋아하는지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테이승해볼 와인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안 잭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저희가 배웠던 것들이 좀 숨겨져 있는데요.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앞에 보시면 저희가 배웠던 포도 품종이 써 있을 거예요. 좀 자세히 보시면 포도 품종이 소비뇽 블랑이라고 라벨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은 맛이 어떨까요?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좀 가볍고 상큼한 향을 주로 느낄 수 있는 게 이 와인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실제로 한번 테이승해보시면서 이제 이 와인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와인 테이승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색이고요. 두 번째가 향이고요. 세 번째가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를 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색 같은 경우는 하얀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뉘어서 보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 색 같은 경우는 연한 레몬색 그리고 약간의 그린빛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향하고 맛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들어서 마시는 거를 스월링이라고 하는데 이 스월링해서 마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 이유가 향이 훨씬 더 강량하게 느껴져서 향이 풍부하다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흔들어서 마셔볼게요. 흔들어서 향을 맡아볼게요. 향 같은 경우는 약간의 레몬, 라임 같은 상큼한 향들이 주로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약간의 풋사가, 약간의 패션으로트라고 해서 열대 과일 향들도 은은하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이제 맛을 한번 봐볼게요. 맛 같은 경우는 크게 당도, 산도, 바디, 탄닌감이 있는데 저희가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떫은 느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탄닌감을 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당도부터 쭉 말씀드려볼게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거의 단맛이 없는 드라이어 와인이고요. 그리고 신맛, 저희가 신맛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먹고 나았을 때 양쪽 혀 사이드에서 침이 나오죠. 그 강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먹자마자 양쪽 혀 사이드에서 침이 굉장히 팍 나오거든요. 그만큼 산도가 좀 높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배웠던 바디감 있죠. 질감이죠. 질감 같은 경우는 조금 물에 가까운 질감이지만 물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1부터 5 중에는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저는 해산물 같은 거랑 같이 드시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광어회라든지 우럭회 같은 좀 하얀 생선 있죠. 그런 거랑 같이 곁들여서 먹기 너무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테이스팅해볼 와인은 폼비스런 샤르도네라고 하는 와인이고요. 이 폼비스런 샤르도네라고 보시면 이제 저희가 포도 품종의 특징을 배웠으니까 이 와인이 전반적으로 무겁고 약간 뭐랄까 그 향 자체가 복숭아라든지 아니면 사과 그리고 파인애플 같은 향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와인 한번 테이스팅해볼게요. 우선 색을 보시면 아까 저희가 테이스팅했던 와인보다는 훨씬 더 진한 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면 조금 레몬색에 가까운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향 한번 맡아볼게요. 향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 훨씬 더 잘 익은 향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파인애플 같은 뉘앙스 그리고 약간 덜 익은 망고 같은 향들을 주로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잘 익은 사과 뉘앙스 향들도 은은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맛을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맛을 측정할 때는 총 세 가지를 볼게요. 당도, 산도, 바디강 저희가 배웠던 그런 느낌이 정말 맞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볼게요. 당도 같은 경우는 이 와인은 드라이 거의 다이지 않은 타입의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도 같은 경우는 입에서 넣었을 때 입에서의 반응이 그렇게 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도가 한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셨던 소비뇽 블랑은 산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산도가 은은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산도를 좀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저는 샤르드네 와인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디감, 질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질감이 조금 더 무거운 걸쭉한 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질감이 무겁고 향이 풍부한 느낌의 와인을 원한다면 샤르드네 와인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테이스팅한 와인은 호주에서 나오는 와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이 굉장히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식 같은 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와인 같은 게 질감이 있고 아무래도 풍미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육류랑 같이 매칭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거랑 훨씬 더 매칭한다면 훨씬 더 매칭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화이트 와인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그리고 테이스팅은 총 두 가지를 했어요. 샤르드네와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마셨는데요. 사실 이 샤르드네와 소비뇽 블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품종 중에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파악만 하신다면 좀 마트나 아니면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을 고르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드 와인을 좀 준비를 해서 와인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와인을 한번 테이스팅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한번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